안녕하세요 레이저 라이저 프레이브 에센스 4 네 1454년 9월 21일 영국 플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줄거는 브레이브 하트 영화 아시죠? 네 그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실사판 실사판이 아니지 네 어쨌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라시어 로리안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였지 여기가 아라샤이어 시어가 아니라 샤이어일거 같긴 여긴 영국받음 영국보니까 샤이어아닌까 샤이어 아라샤이얼 어쨌든 네 돈있으니까 영병좀 뽑도록 하고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샤이어아닌을 뽑고 네 여기 네 로리안지역 산지 농지 초원 다행이다 산지는 위예지 네 아니 이런애들 먼저 다칠까? 신성로마저 아아아아이 젠장 아이씨 황일도 마을이 떨어졌지 네 롤라드교를 이용해 내가지고 아주 보수적이시네 이분들 네 됐고 돈이 0.95 투카 적자 테크 4테크 찍었네 에이씨 갑시다 여기가 살림이지 우리가 7일 5일 먼저 오네 살림 페널티 받고 가자 우리 영국한테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이 나이스 잡고요 적자가 7투가 적자 아우야 왜 이렇게 적자가 심하지 보충비용 아닌가 보충비용 때문에 적자가 심한거 아닌가 적자가 내 보충이 없다 해도 적자가 심하네 잠깐만 왜 내가 얘를 뽑았지 아 인력이 많이 떠졌다 했어 이씨 아 왜 이렇게 적자가 심하 적자가 심하고 인력이 왜 이렇게 많이 떠졌지 생각했네 뭐야 노르웨이야 이씨끼들 아이씨 폴란드 잡던지 해야겠다 모스크바는 현재 상황이 어떨까 덴마크 실화들 있냐 영국 폴란드 노브르거드 아 노브르거드 안돼 보헤미아 영국 아이 오스트리아 브루군디 안되고 작스도 안되고 아라곤은 네 경제국과 연합이지 네 안되고 오스만이 가장 깔끔한데 그러면 네 근데 오스만도 안돼요 어 지금 동맹 한계치가 4,4 아 그냥 이렇게 놔두자 네 이렇게 놔두도록 하고요 이 공성하고 요기 내가 먹고 컨텐티컷 클라임 만들어가지고 컨텐티컷 바로 출두도록 하고 네 그냥 북아일랜드 일단 아일랜드 빚단 다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깔끔할 것 같아 아일랜드 없애는게 네 네 요새 다 푸니깐 네 정상화됐네요 네 다 두개 치고 네 뭐 얘네 둘이서 방글동면 하고싶다 하고싶다고 하면 네 하라고 네 그리고 일단 외계하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군사 오테크 네 영국이 여유롭긴하다 네 여유롭긴 하네요 동맹할 나라도 많고 그리고 네 먹을 땅도 많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나라이긴 하네요 런던 함샤이어 여기 요새 있고 여기도 요새 있고 노르방대도 있고 칼라리스도 있네 더럽게 많나 네 영영영이는 성교사 영영영 하나 없고 한번 교황 한번 노려보자 네 심의가 없습니다 뭐 할까요 네 징병 종합이용 중산주의 이었고 교황이용 이거 괜찮은데 콜 하나 됐고 뇌물제공 얼마 28투카 콜 그리고 육전 안되고 군사력 안되고 돈 뇌물 뇌물이 최고야 90% 콜 됐다 바로 해보려 중산주의받고 네 깔끔하게 끝내봅시다 중산주의 중산주의받아가지고 현재 중산주의가 37 드럽게 높네 우리 중산주의 높으면 이렇게 이거 할 수 있겠다 우리 네 어린냐 프로텍트 마이켓 중산주의 100% 이상 찍는거 100% 이상 찍는건데요 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 됐고 여긴 내가 먹고 여긴 내가 먹고 여기 코어 받고 자치도 올리고 클라임 만들고 얘 칩시다 그냥 빨리 빨리 깔끔하게 와봐 빨리 나 진다 인력 없으니까 용병으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브레이브하츠 보여줘야되는데 네 언제 보여줄래 나 브레이브하츠 어쨌든 네 그리고 요새 필요 없으니까 프랑스가 언제 전쟁할지 모르니까 이거 켜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끄자 그냥 네 일단 어 이 새끼를 왜 올테크 찍었네 헝가리 제노와 사보이 우리 빨리 구사테크 올리던지 해야겠다 아네 타이론 클라임있지 얘 누구지? 빼고요 네 로리안 클라임 한 번 만들도록 스코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네 클라임 만들도록 하고요 또 하나 찍을 수 있네 행정 네 시선을 맞고 제국권은 40% 많이 올라갔다 다 오스티아 찍고 있네 네 쟤네들 힘이 약해지면 내가 한 번 노려보는 노려봐야겠다 네 원래 뭐였더라 인플루엔자 네 신경 격리시켜버려 네 제가 벌써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있었으면 네 확장에 집중했을텐데 영국이라가지고 먹을 땅도 많고 해가지고 테크 찍을 시간이 없네요 테크 찍을 시간이 없어요 네 요기 먹고 요기는 제속국주로 가겠습니다 데스몬트 니가 먹어 먹고 돈은 다 내꺼야 39 62 60 페일 와봐 잠깐만 요쪽 붙어봐 어 가자 이 새끼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어? 밀리나 우리가? 헐 우리가 밀렸어 네 헐 우리가 밀렸어 일하자 오랜만에 저쪽 갔다오자 네 야 빨리와 빨리와 코 박고 있지? 네 꽤 세네 의외로 우리가 약한건지 쟤네가 센건지 네 그리고 인력 많이 찼네요 이제 조금 많이 찼고 요새 비활성아 폐일 굳이 요새가 필요할려나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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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 영국이랑 싸우거기 때문에 필요없고 네 여기 멀치스 여기도 필요없어 내 굳이 햄샤이어 런던만 있으면 되지 뭐 햄샤이어 네 햄샤이어 맞죠 영국 프랑스 왜 이렇게 군사태가 높지 사이사 황제 찰리 하 동맹이 그래도 후접해서 다행이다 오스텔 42,000 프랑스 38,000 영국 35,000 모스크바 29,000 가스티아 29,000 포르투갈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17,000 포르투갈도 군사 많이 보았네 의외로 근데 문제를 롤이 아닌 문젠데 이게 관계도 개선하고 로리아니아니나 스코트랜드가 문제인데요 여기 샤이어 만들고 네 클라임 만들어주고요 거대한 공전을 짓자 굳이 지어야 되나 이걸? 네 군주들이 대때로 귀족들의 귀족들을 제압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총기의 등장으로 귀족전사들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흩어졌기 때문에 군주의 눈에는 그들이 옳고 옳고 먹는 잉어 인력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군주들은 건재한 공전을 짓고 짓고 정교한 법원의 의식을 만들어 귀족들의 경계심을 가지게 하고 그들을 제압하였다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 이벤트인데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받을 필요가 있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치야 사치 저거는 사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사치입니다 네 아닙니다 저런 짓은 아 우리가 무슨 우리가 지금 뭐였더라? 후계자 후계자도 지금 강격한 상태인데 굳이 졌다는 것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네 문제는 스코틀랜드 도 울스터동맹 네 동맹 프랑스 독립 보장 있는데 얘가 지금 땅덩어리가 100 넘지 118 로리알 아이샤이 이렇게 먹어야겠다 그리고 얘는 네 요기 모스볼 하나 하고요 돈도 없어서 죽겠는데 24 2칸 24.25 2칸 주유집이 돈 많이 드네 의외로 36 프랑스 10 포르투아 왕식이랑 끝났냐? 뭐 지네가 보내지 않아서 네 우리가 우리 좋아한다면 보내겠죠 네 역시 약한 자가 한다고 네 우리같은 강자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네 요기 먹었고요 이제 조금 쉽시다 네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유지비 좀 줄입시다 돈 좀 벌죠 네 해군도 쉬고 있고 네 이제 아일랜드도 데스몬드랑 나랑 울스터빼고 없네요 네 울스터빼고 없고 울스터빼고 없고 울스터 침공하면 같이 네 코어 받고 일단 실고 만들자고 야 몇시지 지금 일단 광기도 개선하자 슬슬 하고 있네 하고 있고 61년도 2년 뒤에 합병 가능하니까 합병 준비하도록 하고요 288이랑 외경용이 필요하네 시 많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 찍을까요 10% 10% 10%에다가 40% 부패도 비잔틴 유입 비잔틴 유입이 언제까지 진행될려나 네 비잔틴 유입이 80년도 어 시간 많네 네 천천히 합시다 고지 좀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프랑스가 부르군니 나이스 자멸하거라 자멸해라 죽어라 죽어라 하하 좋구나 야 야 새끼야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프랑스 상속 엄청 많이 받았어 이게 뭐야 아 이제 싸워야 싸워야지 이게 뭐 뭐하니 갑자기 상속 받고 있어 씨 아 운도 두렵기도 없네 야 얘 수도 어디냐 롤이 아니야? 아 진짜 싸워야지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거 애 애매하네 이거 역시 오스트리아 1등이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가 웬만한 헝가리 플란드 둘다 잡겠다 네 헝가리 제노와 사보이 그리고 포르투갈 포르투갈 카스티아 해가지고 영국 잡고 나는 뭐 싸고 일을 잡으면 되겠다 전쟁에서 파하면 만약에 육투갈씩 흑자 벌리고 있구요 교역에서 네 왜냐면 네 걔 붉은디 없어졌잖아 붉은디 없어가지고 내가 최고지 여기서 이제 네 아싸 그놈은 흑자다 흑자로구나 네 네 좀 휴식의 기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약장이 너무 높아가지고 13 17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카스티아 현재 14 네 영국은 아니 오스트리아는 몇씩 올라갈래나 1년에 1년에 2씩 올라가 아 제가 신성도만제고 황제만이었으면 아 황제 인게 낫다 나로선 네 제가 네 정치적 위기 안정도로 때우냐 정통성으로 때우냐 안정도 때우자 안정도 나중에 올리면 되지 네 886 후계자스텔 554 괜찮아요 네 저거 여유롭습니다 여유로운 국가에요 네 뭐 한가 뭐 하나도 부족한게 없고요 네 알토리스 알토리스가 어디지 알토리스 여깄네 아 하지마자 어 거긴 안가는게 나을 것 같아 와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네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네요 부패도도 떨어지고 있나 0.51 60.. 거의 다 돼간다 얘랑 61년이죠 네 61년에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61년 6월 27일날 합병 가능합니다 6월 27일 합병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쟁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좀 주자 돈 네 돈 좀 주도록 하구요 네 돈 하나 주고 뭐야 왕식을 안해 6월 3월 6.. 동맹의 비밀 오스트리아 시키들 하지마 전쟁선포 못하지 그래도 못합니다 아 아 아 아 젠장알 아이 우리 오스트리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난 믿어 오스트리아 그런 애가 아닌다는걸 네 장군병 올리도록 하구요 보병이 세졌겠다 이제 네 보병이 세지고 이제 61년 5월 6월 6월 됐습니다 이제 합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이라 27일 난리라 네 신앙의 수호자 안해요 네 옛날에 많이 했는데 별로 좋지도 않더라구요 네 사기 올라가고 그런거 밖에 없어가지고 사기랑 군사비용 올라가고 네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가지고 네 합병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6.2 뚝합 벌리고 있고 요새 어 더이상 이제 문화 안받아드린다고 200 됐고 8월 됐죠 합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기도 대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이제 스코트란드랑 전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인터벌네스 요기 하도록 하고 사기풀로 올리도록 하고 네 그래도 이투카 죽자네 테크들이 봐오자 사사 죽자 너희 좀 맞자 네 네 네 한번 블레이브하츠 네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블레이브하츠 재밌게 봤는데 어쨌든 네 울스터 전쟁선 보아도록 하구요 네 스코트란드 올고 네 싸울 보자 15,000? 네 가자 어디지? 로리아 농지 초원 유이가 21일 25일 가자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구요 와바 빨리 네 7년대 붙었고 일단 얘 먼저 장군 사용해가지고 공성 좀 하도록 하구요 네 여기가 산지만 아니면 네 산림 1패널티 받고 네 널스턴벌랜드 이동하고 있고 8일 13일 빨리도 가네 네 왜 영국은 왜 그게 없냐 네 왕 써볼까? 러스턴벌랜드 갈라해 네 근데 나 욕샤이어 네 여기 이렇게 가면 되니까 네 러스턴벌랜드만 줄게 네 됐구요 장군 네 다시 재배치하도록 하고 네 시끼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장군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얘는 다시 여기 공성하도록 하고 네 수리발 하기만 해봐야 다 죽는다 너희들 네 여기 습지 뭐야? 습지는 뭐야 습지 아 습지 아 얘가 먼저 가겠다 얘가 먼저 가고 봐봐요 24일 25일 네 하루 먼저 가니까 얘한테 먼저 장군 주시라고 하고 습지면 거의 막 페널티 3정도 입어야 되는거 아니야? 근데 페널티 의외로 많이 입지는 않네 막 습지같은데 싸우면 막 엄청 죽던데 네 생산기술 항상 행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짜잔한건 용병 용병 불러가지고 공성하도록 하고요 네 굳이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40퍼 기다려라 조금만 네 네 널스턴벌의 농지 네 네 이 짜잘한거 잡아주고 빠지고 네 인력 여유있구요 얘로 공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네 용 진짜 네 얘는 프랑스하우스 때 쓸거에요 프랑스하우스 때 쓸거에요 프랑스하우스 때 쓸거에요 이기 때문에 지금 싸울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제 본성을 드러낼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네 일단 여기 공성해가지고 얘 빼도록 하고 과약점이 얼마 빠졌을든 38 63 프랑스 60 괜찮네 의외로 나쁘진 않나 내가 전쟁한 소리는 어떻게 들었대 정보통이 있나보다 저기에도 네 포인트 꽉 찼다 아이씨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올리도록 하죠 네 프랑스 클라임 만들자 카스티아 영국 포르투갈 우리 같은 왕조 없나 같은 왕조 네 같은 왕조가 없네요 네 하나도 없어 빨리 공성하고 네 여기 해군 봉쇄시켜버리고 카락 수리하고 네 이거 영국 아니 뭐였다 스코트랜드 해군 네 다 박사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 야 가자 이 새끼들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 새끼들 지금 여기 어디에야 아일리시에 네 아일랜드 해안에서 이 새끼들 뭐하는거야 네 여기 시필랜드 보이고요 네 시야 확보했습니다 좀 있으면 대형제국대님한테 지금 네 여기 공성했고 네 공성한거 맞아? 보이지가않아 공성된게 네 아 이 새끼 보소 지금 아 됐구나 네 깜짝이 왜 색깔이 안보이지 했어 네 네 얘를 로리안 지역으로 움직이려고 하고요 네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네 여기 이렇게 막도록 하죠 로리안 발로 갈 수 있지 네 갈 수 있죠 네 어 의외로 군사 많이 필요하네 로리안 야 너 좀 죽자 네 너 좀 맞자 이 새끼들이 선빵을 때리고 있어 이 새끼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로리안 구현될 필요하네 네 하나 둘 셋 넷 용병 하나 보내고 용병 하나 있었네 하나 둘 2연대 정도 보내라 하고 네 거기로 인력 채우면 되겠지 뭐 네 7연대 7.4연대 7.4연대 2연대 더 주지 더 주지 뭐 네 야 공성해라 옅다 야 얘네들 못 움직여 여기 막아버려요 여기 여기 막아버리도록 하구요 네 어 군사 하나 더 오네 네 1연대 오니까 네 하나 빼도록 하구요 인력 많이 소보되니까 여기는 축거든요 왜냐하면 네 9.2연대 이렇게 놓도록 하고 네 공성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뭐 할만한데 뭐 알렌콕스 요기 지금 프랑스도 애매할거야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지금 프랑스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약해야되는데 약하지가 않거든 어 나도 우애로 세거든 지금 데스몬트 4연대 뽑았네 네 장군 어 장군 돌아가셨어? 이씨 이런 장군 하나 뽑던지 해야겠다 14.1 아 장군 뽑아도 좋은거 안될텐데 경제 좀 봐볼까 경제 와 그래도 내가 밀리네 확실히 네 프랑스한테 동맹할래 너랑 나랑 교황역 명예 명예 성립자 또는 네 명예 떨어지고 콜 하나 더 뽑아 다음 교황은 네 영국이다 시키더라 아 오우 야 명예 야 명예 주니가 명예 받네 네 계속 이렇게 1년대씩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9.6년대면 되겠지 뭐 오 5네? 네 장군 하나 뽑자 이런 젠장아 뭐 헨리 프레들리그 탤런트 이 시키들 흫 가고 가고 와라 시키야 덤벼라 와 테크 6테크 찍었냐? 왜 이렇게 세냐? 우리가 더럽게 약한거야 아니면 쟤네가 더럽게 센거야? 네 하나 둘 셋 네 4년대 다시 주자 공성 빨리해라 네 최후의 와상군기 네 대마상 시합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네 우리들 기류 속에 기류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 조만간 우리의 기마술 엘리트 는 기사도 시대가 정통성이 근대성의 맹공격 앞에 사라짐에 따라 단지 기억하고 있는 꿈 이상이란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세계는 변하고 있지만 지금 마지막 한번 잉글랜드의 기타든 달리자 나이스 좋은 리벤트 나이스 네 지금 총이 있으니까 기사들이 지금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거 같다 약간 좀 영화로 따지자면 라스트 사무라이 그런거 비슷하네요 네 대마상 시합 어쨌든 11년대 2년대나 빼고 용병 인력 소모되니깐 함대 구축 대형선 2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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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쉽지 20척이 양심적으로 알아요 네 20척이 무슨 개이름인가 무슨 네 울스터 잠깐만 스코트랜드 빼자 이제 슬슬 빼도록 하고 프랑스 클라인 계속 만들고 만들만한 데가 뭐 파리 무슨 피카르디 이딴 데 밖에 없냐 네 아니 파리야 피카르디 피카르디 네 파리 필요 없어 파리 먹으면 네 어그로 끌려 네 로리안 먹었고요 파이프 네 인터벌니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용병의 잔혹한 행위 용병의 잔혹한 행위 네 이렇게 내놔 네 이 새끼들을 안받아주는거 보소 네 공성 속도가 느려 왠지 뭐 버그인가 네 네 껐다 키던지 해야겠어 네 공성은 했는데 공성이 했다고 안나와 요리안 좋은 땅인가 아 이거 땅 좋네 스코트랜드 네 99점 이 새끼들이 무슨 어디 어디 누굴 치는거야 지금 네 네 껐다 켜가지고 다시 진행해야될거 같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공성을 했는데 공성했다고 안나와 헐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걸렸어 이게 정품인데 왜이래 돈주고 내 돈주고 게임을 사는데 왜 게임이 왜있다구야 버그가 있어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버그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 컸다 다시키던지 해야겠어요 네 스콜테네가 더이상 저희에 적합한 라이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덴마크 그 다음에 알아본정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버그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켜가지고 진행하던지 해야겠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